하나 둘 셋 야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노스 머리를 무찌르는 로블록스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타노스가 나오는데 어 저기 뭐야? 으아아아아아 타노스가 빨대를 우리를 빨아 들고 있어 아아아아아아 내 인사도 못했는데 핳 뭐야 내 인사도 못했는데 네 자 타노스를 빨리 무찔러야 돼 빨대로 마을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맞아요 이 단지가 다 없애줄게요 저 타노스란 녀석 뭐야 와 피가 엄청 많다 저 위에 있어 하늘에 있어 어 죽어라 어 빨대로 더 빨아들이는다 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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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가지마 가지마 어 여기 공기가 좋아요 봐서 오 뭐야 타노스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공격하는데 아 진짜? 오 그렇구만 머리를 쏴 어 야구공 뭐야 야구공 던져가지고 나 맞추려고 했어 오 오 오 어 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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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빨대다 빨대로 빨대 도망가 아 옆으로 옆으로 살짝 빠지고 안 빨았어 안 빨았어 어 헬크였어? 어 이 녀석이 어디서 거짓말이 쪼꼬 이 녀석이 어 꿀을 빨라고 어 샌드치 먹는다 뭐야?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한거야? 그냥 배고파다 먹은거야? 뭐야 왜 하라는 공격은 안하고 어 파이팅 파이팅 오오 빨아들여 어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어 건물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은신할 수 있는 어 비행기다 비행기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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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뒤에서 지나갔어 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오 비행기를 타고 공격하는 얘들아 빨리 공격해 뭐하는거야 비행기 이거 쏴 오오 죽었다 아니 우리 유저분들 공격하셔야 돼요 아 내가 비행기 쌌다니 터졌어요 또 어딨어 타노스타 이녀석 비행기다 또 비행기 또 행기 또 행기 또 행기에 당했다 또 행기에 당해버렸다 오오오오 오케이 얘들아 빨리 머리를 쏘란 말이야 자아 자아 어! 뭐야! 핫소스! 핫소스를 뿌리고 있었어! 제대로 핫한데? 어! 어이구! 일로왔어! 이쪽으로 왔어! 뭐야? 와 인간을 잡아먹는데? 여기서? 얼굴이 와가지고? 오! 잔인해! 새로운 맵을 불러온다고 하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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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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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사대로인데? 맵만 소개해봐도 돼요? 어 뭐야? 어 저 야구구! 빨간 건물 위에! 빨간 건물 위에! 빨리 쏴아 얘들아! 애들 쏘고 있는거 맞아? 나만 쏘고 있는거 같은데? 아니야! 나도 열심히 쏘고 있어! 어! 다 농땡이 삐고 있는거 같은데? 오! 어 야구구! 와 진짜 크다! 어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아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끌어와가지고 샌드위치 해먹는거니까 아아아아 빵 사이에 건물에 끼워서 먹는거구나 응! 어 나 빨테 빨테 빨테! 나한테 빨테 대고 있어! 으아아아아아악! 행복해야돼! 샌드위치 먹었.. 샌드위치 먹었으면 콜라도 먹어야지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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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먹었으면 콜라도 먹어야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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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샌드위치 됐어! 아하하하 그럼 그럼 콜라도 먹었고 샌드위치도 먹어야지 안돼! 어 저사람봐봐! 지붕 맨 위에서 어 핫소스 뿌린다! 오! 우리 딜러야 딜러 아아! 핫스파이시을 저 건물에 뿌리고 먹는거였어! 이불 대고 먹는거였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모든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타노스는 배가 오픈거야 인간을 먹고싶은거지 와 이거 피가 아직 45000에 남았는걸 지구 지키기 정말 힘들구나 어! 나 구기 살 수 있어 어? 어떻게? 이거 오른쪽에 오픈샵 누르면 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박스는 로봇스 아이템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어 랜덤으로 무기가 나오고 있어 어? 야 이렇게 하는거구나 타노스를 많이 많이 때리면은 포인트가 쌓이나봐 음 오케이 나 좋은 아이템 얻었습니다 좋아요 무슨 아이템 얻으셨죠? 따발총 얻었습니다 오! 엄청 빨라요 어 부럽다 나는 난 짱느린 얼음총 와 나 진짜 되게 총이 좋아졌어 어 뭐야 나 공에 맞고 나갔어 튕겨나갔어 아 좋아요 따발총이 생겨서 여러분들 금방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더 좋은 무기 뽑는다 좋아좋아 좋아 나왔어 SM지 오들 떴어어 SM지 오오 나 엄청 빨리 쏘고있어 어디있지? coisas 어 나도 나도 엄청빨라요 SM지 꾹 누르면 되는데 죽어라 어 포인트 또 모였다 또 돌려볼게요 비행기 라풀 라풀 획득 라풀을 얻었다 라풀 한번 때려볼까 아 SMG가 낫겠구만 때리자 SMG가 더 좋아요 친구들아 봐 공격해 여기 위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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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 피하고 옆으로 가야돼 애들아 애들아 옆으로 가둬 공격 오 나 지금 체력을 엄청 많이 깎고 있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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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새로운 맵이 오 이번에는 오 새로운 맵이 아니구나 초기화되는 거구나 음 어 샌드위치 먹는다 샌드위치 또 샌드위치 먹고 죽어라 아 어 이제 맛 남았어요 비행기 비행기 개쌍 나이스 나이스 8300 어 이거 좋다 이거 데미지 좋네 뭐가? 라풀? 안돼 핫소스 묻었어 쏘 쏘 핫소스 묻기 전에 엄청 쏘고 있어 엄청 핫소스 모든 애들이 먹는거구나 4천 자 여러분들 저희가 열심히 때려서 3천 남았습니다 총도 사고 해가지고 코앞이야 엔딩이 오 뭐야 뭐야 이거? 어 나 샌드위치에 잡아먹혔어 안돼 거의 끝나가는데 잡아먹히면 어떻게 빨리 태어나 알았어 쏠쾌쾌쾌 얘들아 쏴 그거로 anta 샌드위치가 되고 있어 천 지금이야 지금이야 총을 쏘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와 이렇게 또 세상을 구했네요 저희가 타노스를 무찔러서 지구가 절반이 되는 걸 막았어 뭐야 타노스가 또 탄생했네 자 여러분들 안되겠네요 저희는 퇴근해보도록 할게요 아아아아아 퇴근하지 말라는데 안돼 truth about it truth of truth inquiet